민주당 텃밭인 캘리포니아주, 캘리포니아주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좋지 않은 감정이 많은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이곳 LA를 방문합니다. 바로 기금모금 때문이라고 하는데요. 관련 소식 좀 정리해드립니다.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4일 LA 지역에서 열리는 기금모금 행사에 참석합니다. 행사 참가 티켓은 최소 15,000달러에서 최대 15만 달러에 달합니다. 15,000달러면 리셉션에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. 만일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사진 찬양을 위해서는 5만 달러를 기부해야 됩니다. 만일 15만 달러를 낸다면 라운드 테이블에서 함께 논의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